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수훈의 구석구석 커피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는 모든 우리 커피를 사랑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수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가정용 기계로 고운 거품을 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또 우리의 소득이 많이 늘어서 가정에서 떨어뜨려 기계를 참 많이 쓰시더라는 거죠 저는 엔지니어 출신인데요 처음에 제가 커피업계에 들어올 때는 가정용 커피 기계 판매 회사에서 제가 취직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커피 기계와 가격 지금의 커피 기계와 가격을 보면 너무나 많은 성능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기계를 쓰시는데 에스프레소 추출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업소용이든 가정용이든 근데 사실은 굉장히 가정용 기계에 대해서 아 거품을 곱게 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된다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거품을 좀 많이 낸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께 고운 거품을 내는 그것도 가정용 기계로 그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업소용 기계는 스팀이 쎕니다 그래도 거품이 잘 나지만 이런 가정용 기계들은 어떻게 해요 스팀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내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을 듣고 여러분께서 집에 혹시라도 가정용 기계를 갖고 계시다면 또는 앞으로 또 기계를 구매를 하실 예정이 있으시다면 저의 설명을 듣고 한번 쓰시면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뭐 이런 일반적인 뭐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도 드시겠지만 이런 라떼 또는 카푸치노 또는 라떼 마키아토 카페 마키아토 이런 메뉴들을 어떻게 우유가 들어간 메뉴들을 좀 더 고운 거품을 만들어 가지고 더 맛있고 더 부드럽게 즐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유거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팀 피처에 우유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거품이 안 생기게 기울여서 이렇게 따르시는게 좋습니다 우유 따르는 양은 600mm든 300mm든 요거 시작하는 코어 있죠 코어 요 지점에서 시작한 코어 지점에서 0.5cm 밑으로 보여주시는게 좋습니다 0.5cm 밑으로 그러면 두 잔이 나올겁니다 두 잔 그래서 딱 두 잔 나면 어때요 뭐 한 번에 두 잔 할 수 있고 또 300mm짜리 할 때나 한 잔 정도가 만들기가 편합니다 자 그러면 스팀을 이제 할 건데 스팀 가죽용 기계는 스팀 전환 버튼이 있습니다 업체형은 바로 틀면 스팀 넣어지만 가죽용은 어떻게요 뜨거운 물을 수증기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버튼을 보면 물방울 표시하는 쪽으로 돌리면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물이 떨어집니다 물이 반대로 스팀쪽으로 전환하게 되면 스팀이 만들어지는데 처음부터 스팀을 하게 되면 어때요 지금 바로 이렇게 물이 처음에 물이 나옵니다 수증기 시가 있는 노즐에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유도 맛도 떨어지고 스팀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좀 기다렸다가 스팀이 좀 세지면 그때 거품을 내시는게 좋습니다 좀 세졌죠 자 거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즈는 가운데 쪽 보다는 어때요 완전 벽 쪽으로 해주는게 좋습니다 왜 스팀이 약하기 때문에 벽 쪽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내기가 편합니다 자 요 소리 소리 들리시나요 지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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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요것이 거품이 만들어지는 소리입니다 요거는 어때요 바로 요 끝부분에서 요 윗부분에서 한 3cm 정도 2-3cm 정도 2cm 내지 3cm 정도 되게 공기를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간격을 많이 띄우면 거친 거품이 들어가니까 바로 우유 표면에 노즐 끝이 닿을까 말까 할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거품이 아주 잘 만들어집니다 이제 거품이 공기가 다 들어갔으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때도 담그시면 안돼요 담그지 말고 위치도 바꾸지 말고 그냥 벽 쪽에 딱 계시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동적으로 혼합되면서 찰진 거품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보이시죠 우유가 돌아가는 모습이 근데 이때 가죽용 기계다 보니까 스팀이 옵션 기계처럼 보다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옮겨버리면 오히려 어때요 거품 자체가 더 거칠어지고 또 오히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죽용 기계가 스팀이 약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렇게 여유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곱게 내기가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70도 이상 자 7도 이상 됐으면 이제 잠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때요 스팅이 다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한번 잘 만들어진다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볼까요 자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스팅 자체가 굉장히 곱게 이렇게 만들어졌죠 아까 제가 우유를 이 밑에까지 부었으니까 요 코에서 0.5 밑에 보는데 지금 어때요 많이 올라왔죠 굉장히 그래서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찰진 거품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거 볼 때는 업터용 거품과 거의 똑같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이런 가죽용 기계를 구매하셔가지고 맛있는 커피에 아주 고운 우유 거품을 만드셔가지고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